상주시가 경천대, 경천섬, 경상가명공원 등 지역 내 관광명서에서 야외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6상을 선발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.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 상주에 주소를 둔 채 내년 1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. 선정 결과는 내년 1월 말 발표될 예정이며 예식 공간 세팅과 사진, 드레스, 메이크업 등 예식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.